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그 돈이 바로 판매업체에게 가지 않고 티몬이나 위메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소비자는 환불 조치가 시작됐지만 판매업체들은 보상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유찬 기자입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 보상이 1순위라며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기준 현지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결제 대금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남은 6, 7월의 정산 금액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고 쓴 직원 노트라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티몬으로부터의 대금 정산이 늦어질수록 유동자금이 부족한 영세 판매업자는 물론 협력 제조업체까지 부실이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업체들의 자금 경색 위험이 커지자 은행들은 정산하기 전 먼저 지급했던 판매대금 관련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정부가 자금 투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산이 밀린 업체들에게 최대 10억 원가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챈입니다. 채널A 뉴스 유챈입니다.